1. 신경전 충격적이야 아니 저 일부러 여기 와서 뽑은적도 있거든요 3. 신경전 3. 신경전 3. 신경전 3. 신경전 3. 신경전 오늘 은행의 돈을 뽑으려고 가고 있어요 돈을 뽑으러 가면서 혹시 여행 오실때 나중에 환전을 보통은 준비를 해오시는데 환전을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에 여기 해외에 있는 ATM기기에서 돈을 찾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국에 해외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여야 돼요 보통 EXK 카드라고 해서 해외에서 환율을 우대해주는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준비해오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 카드를 준비를 해오지 못하신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해외에서도 바로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뽑는지 제가 사실 그것도 모르고 해외에 나왔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하면서 돈을 찾아서 썼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사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EXK 카드도 없이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혹시 또 저같으신 분 계실까 해서 제가 한번 같이 어 돈을 뽑으러 가려고 해요 은행에서 뽑는 거하고 쇼핑몰에서 뽑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비교를 해서 나중에 오셨을 때 유리한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여기 지금 날씨가 지금 수리아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몇 달 만에 온 거 같아 여기가 수리아사가요 여기서 추억들도 있었는데 손님분들하고 여기 되게 복잡하거든요 원래 사고 내리는 곳이라 되게 복잡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환상해요 일단은 요게 안으로 옛날 그 처음 락다운 때는 작년 3월에는 완전히 다 폐쇄했었거든요 그니까 수리아사바 자체 쇼핑몰 자체도 문을 닫았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된 거기도 한데 지금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폐쇄가 될지는 그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ATM 기기가 있어요 거기서 돈을 찾고 또 이따가 은행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은행이니까 조금 아낄 수 있으면 몇 걸음 걸어가서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제가 여기 저 거래은행이 네이뱅크여서 네이뱅크를 선택했습니다 네이뱅크를 선택했습니다 습 습 습 습 잉글리쉬를 누르고 카드를 넣는다는 잉글리쉬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위드 도어 엔지 루시 엔지 컷 에이 광고 루시 루시 염 kö 매일 엔지 온라인 뱅킹 들어가 보니까 지금 뽑고 바로 들어갔어요. 42만 7,136원이 빠져나갔어요. 1,500뱅킹 뽑았거든요. 말레이시아 돈으로 1,500뱅킹인데 한국돈으로 빠져나간 돈이 42만 7,136원이에요. 은행에 가서 뽑아볼게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도 은행에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조금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저도. 바로 앞에 그 수리하자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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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은행에 여기 인터넷 뱅킹 들어갔는데 와 여기가 더 비싸네요 굳이 여기 올 필요 없네 어머 여기 좀 더 저렴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긴 435,304원이 빠져나가네요 10년 계시나 차이나네요 3,000원 정도? 충격적이에요 아니 저 일부러 여기 와서 뽑은 적도 있거든요